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이고요. 코드번호 028260입니다. 삼성물산을 제가 브리핑을 시작한 게 10월 23일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시고 그때부터 삼성물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차의 실현 흐름들도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갭이 너무 떴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전에서도 갭이 뜨고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 메꾸고 갭 뜸 움직임을 보여주면 갭을 메꾸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꾼 다음에 움직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갭 부분, 이 갭이 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순타락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브리핑을 계속 드리다가 간간히 계속 드렸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브리핑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드리지는 않았어요. 매일매일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상속세 이런 부분들 왜 삼성물산이 앞으로 향후 주목을 받을 것이냐 첫 번째는 상속세 마련으로 해서 상속세 앞으로 삼성그룹 내에 지분 그룹 내에서 그룹 입지 강화 그러니까 지분 구조 다변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의 가치 배당 증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건희 회장이 제 자료를 다시 갖고 와야겠네요. 자료를 삼성물산 지분이라 치면 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 보면 지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 회장이 회장께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 17%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좀 확대를 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룹 내에서 지금 삼성물산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좀 낮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삼성물산 물산이 지분을 승계를 받든가 이건희 회장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물산이 받든가 이재영이 받든가 이재영 회장께서 부회장께서 받든가 어느 누구 둘 중에 어느 곳이라도 지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분 지분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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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다. 근데 이건 이재영 회장이 받든 삼성물산이 받든 배당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물산이 받는다. 받는 대신에 임원들 지분 원래 받아야 되는 임원들에게 지분을 받은 만큼 배당을 확대를 좀 해줘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배당을 좀 확대하는 전략들 그런 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재영 회장이 받는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배당을 확대하지 않을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좀 늘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분 그룹 내에서의 지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성SDS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2의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7%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력을 끌어올리면 삼성전자가 삼성SDS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분에 대한 가치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 삼성생명은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삼성화재랑 팔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랑 삼성SDS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스왑하거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랑 좀 스왑하거나 자체적으로 뭔가 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배당을 확대해야 되고 삼성생명도 배당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상속세 삼성물산으로 이렇게 배당금이 좀 모이면 삼성물산이 배당을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들 자 지분 내 그룹 내에서도 지분을 강화를 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4.6%가 지금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수혜 이런 것들은 지분가치가 올라가면서 배당을 조금 해주면 삼성물산에 배당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임원들한테 갑니다. 자 상속을 삼성물산이 받냐 이지영이 받냐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삼성물산이 결국에는 배당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삼성물산의 주가는 우호적일 거라고 이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각이 돼가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제 앞으로 또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가지고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는 뭔가 배당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룹 내에서 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상속세 상속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결정이 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조금 더 강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재산세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 배당으로 이어지고 삼성전자 전자의 입지 뭐 이런 부분들 그룹 내에서의 구조개편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가치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 가치가 있다. 이 기업 구조 어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 있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가치적인 부분에서 부각을 좀 받으면서 어 시장이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연말까지는 어 연말 배당까지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 참고를 하시고 삼성물산을 보실 때 어 관련 소식들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어 좀 판단을 하실지 도움이 좀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어 도움이 좀 그런 판단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런 얘기를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른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 추가적으로 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간간에 이 종목 브리핑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어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르는데 밑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1월 4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오 PNC 현재가 1025원 기주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팸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팸 현재가 122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수천주 박셀바이오팸 1차 목표가 달성 추가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이다 볼 종목은 TNR 바이오팸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팸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어 무료추천주 박셀바이오팸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어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일분봉 차트다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패 추천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박셀바이오팸 추천관 대비 플러스 10%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행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검색창에 피드 nécessgypt해주세요. 으 자 ю